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자기 실력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평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청의 문제 오늘 확인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Give it a go, give it a shot, give it a try가 한번 해보다 라는 뜻으로 탭스 문제로 많이 나왔죠? go나 shot이나 try가 모두 명사로 쓰여서요. 어휘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Give your best shot 이라고 하면 최고의 샷을 싸보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14문제 풀어보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죠? 1번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work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씁니다. The printer isn't working again 이라고 했을 때는 그 프린터가 다시 작동하지 않는다. 또 고장났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It is working well. 제대로 잘 되고 있다. It is not working은 제대로 안된다. 고장났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장났다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A는 프린터란 말을 반복적으로 이용한 함정일 뿐입니다. 그 프린터가 컴퓨터랑 연결이 되어있다. 아니구요. B는 프린터, 프린트, 발음 이용한 함정이죠. 나는 중요한 보고서를 프린트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 함정되겠습니다. C는 프린터랑 포토카피어를 갖고 이렇게 연상을 짓도록 하는 건데요. 포토카피어가 복사기죠. 복사기가 2층에 있더라. 복사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거니까 답이 될 수 없겠고요. D, check and see if there's a paper jam 이라고 해서 프린터가 고장났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보라고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종이가 걸렸는지 확인해보라는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Paper jam은 종이가 걸린 걸로 기억을 나시면 되겠죠. 잼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잼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통이 혼잡할 때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traffic jam 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jam 이라는 거 많이 쓰입니다. I am in a jam 이라고 하면은요. 나는 잼 속에 빠져있더라. 찐덕찐덕한 상황, 즉 I'm in trouble의 의미로 공경에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터가 고장났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떤 대답이 가능한지 함께 공부해보도록 할 텐데요. 용지가 떨어졌을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 믿을 수 없다야. 아 진짜 새 거 사야 되겠다. 또 그래 또? 그리고 믿을 수 없어. 너무 심해. 새로 사야 되겠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는 그럼 내 거 쓰세요 라고 해서 There is a printer in my office you can use. 당신이 쓸 수 있는 내 사무실 안에 프린터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줄 수도 있겠죠. 또는 Are you sure? 진짜예요? 확실해요? 라고 하면서 It was okay when I used it. 내가 썼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라고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파트 1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우리가 심화 학습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상황은 늘 나오는 상황이 정해져 있지만 정답은 맨날 바뀝니다. 다양한 표현들을 익혀두는 게 훨씬 도움이 되니까요.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듣고 정리합니다.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네. 계속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문 나왔죠. 네 방에 가! 라고 했기 때문에 톤을 좀 느껴보면 되게 강압적인 어조라는 걸 어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A. 왜? What did I do wrong?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는 거야? 따질 수 있겠죠. A가 정답됩니다. B는 방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용한 함정으로 오늘 아침에 내가 방 청소를 했다라는 거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C는 지금 학교에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방에 가라고 했는데 학교 갈 거라고 하면 안 되겠죠. 고호라는 동사를 이용한 함정입니다. D는 내 방이 오늘 되게 지저분하다라는 걸로 역시 room을 이용한 함정이 되겠습니다. messy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지저분한 M.E.S.S. mess라고 하면 명사나 동사로 쓰이죠. mess와 messy 모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방으로 가! 라고 했을 때 또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라는 뜻으로 Don't order me around 라고 해도 되고요. 또 같은 말로 Don't boss me around 라고 해도 됩니다. 보스가 상사죠. 상사가 이래라 저래라 잘 시키잖아요. 그래서 Don't boss me around 라는 형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좋아! 그지만 나한테 yell! 소리 지를 필요는 없잖아. 왜 소리 지르고 그래? 라고 하는 대답도 가능하겠죠. yell이라는 단어 챙겨두시고요. That's not fair. 너무하잖아. 공정하지 않잖아. 너무해 라고 따지면서 I didn't do anything. 내가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래? 라고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2번 들으면서 가장 적절한 정답 골라보도록 하죠. Listen carefully together. Number 2 Go to your room A Why? What did I do wrong? B I cleaned my room this morning. C I'm going to go to school now. D My room is very messy today. 3번은요. 막 깜짝 놀라면서 파이어믹스 보라고 나옵니다. 파이어믹스는 네, 바로 불꽃놀이란 뜻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불꽃놀이 보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A는 나는 큰 소리가 싫어. 불꽃놀이 봐봐 예쁘지 하고 감탄하는데 큰 소리가 싫어. 좀 톤이 안 맞죠. B는 중국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발명했대요. 보라고 했는데 불꽃놀이란 말을 반복적으로 이용해서 그냥 불꽃놀이를 중국 사람들이 발명했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좀 그래요. 가장 적절한 답 골라야 됩니다. C는 Fantastic 오, 환상적이야, 환상적이야. They're spectacular. 정말 멋있어. 라고 감탄하고 있죠. C가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D는 캐나다에서는 불꽃놀이가 불법이다. 라고 해서 역시 불꽃놀이란 말을 반복적으로 이용한 함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Amazing 대단해 라고 하면서 저런 거 처음이야. 저런 거 본 적이 없어.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It looks like a flower and star exploding in the sky. 라고도 할 수 있겠죠. Look like 그 다음에 명사도 올 수 있고 Look like 그 주호동사도 올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꽃이 하늘에서 터지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불꽃놀이가 아름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불꽃놀이 아름답다고 breathtaking 이란 말도 씁니다. 이건데 Take one's breath away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숨을 앗아버리는 거죠. 앗아버리는 거라서 Take my breath away You take my breath away 라고 하면 당신이 나의 숨을 앗아간다. 즉 당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breathtaking은 형용사로 너무나 아름다운 할 정도로 아름다운 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또 음 yeah 라고 하면서 What a beautiful sight 정말 아름다운 간격이다. 라고 이렇게 감탄할 수도 있겠습니다. 3번 들으면서 가장 적절한 정답 골라보도록 하죠.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계속해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eth 이라고 하면 Beth 이라고 하면 Beth 이라고 하면 를 줄여서 말하는 건데요. 수의사를 나타냅니다. Beth이 바로 수의사가 되는데 내가 우리 개를 그 수의사에게 데려갔다. 데려가 했었다. 라고 합니다. 뭐 아프냐 라고 물어봤는데 개가 수컷이면 히라고 하고요. 암컷이면 쉬라고 받는 거 아시죠? Is it sick? 이라고 했더니요. 아니랍니다. He needs a booster rabies shot 이라고 했는데 레이비스가 광경병이죠. 부스터는 붕 띄워주는 거로 부스터 샷이라고 하면 예방주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경병 예방주사가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A 잘했다. 그거 중요한데 잘 처리했다. 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A가 정답이 됩니다. Good for you. 잘했네. 칭찬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반드시 익혀주시고요. B는 나는 네가 그랬다고 생각했대요. 뭘 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아니 왜 추측을 하고 있죠? 갔다 왔다. 왜 그 수의사한테 갔다 왔다. 라고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랬다고 생각했다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건 이상하죠. C는 nuisance라는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어휘 정답 많이 나왔었는데 nuisance는 성가신 것으로 a nuisance로 관사 어를 붙인다는 것도 문법 문제에 나온 적 있죠. he is getting to be a nuisance 라고 하면 아 그가 정말 성가신 존재가 되고 있다. 즉 그 개가 성가신 개가 되고 있다. 또는 그 사람이 성가신 사람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아니 뭐 개가 성가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C를 고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D는 수의사가 여자인지 물어보는 건데 갑자기 수의사에 대해서 왜 물어봅니까? 정답은 A밖에 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대답이 또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he won't like that much 라고 하면 그런 거 그 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걸 즉 그 개는 주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추측하는 대답도 나올 수 있고요. 또는요. 주아 when will you be back? 이라고 해서 뭡니까? have to 라고 해서 그 데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 광경병 주사 맞추러 데려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뭐죠? 근데 언제 돌아올 건데 갔다 언제 올 건데?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how often does he need one? 이라고 해서 광경병 주사를 얼마나 자주 필요하느냐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는 A가 가장 적절한 답이 됩니다. have to 라고 해서 해야 한다라는 걸로 그죠? 그래서 동물병원에 수의사한테 데려가야 된다 그랬더니 아프냐고 했더니 안 아프고 광경병 예방 주사 맞춰야 된대요. 어우 잘하고 있네 그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는 A가 가장 적절한 답이었습니다. 함께 듣고 정리합니다.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I have to take my dog to the vet. Is he sick? No, he needs a booster rabies shot. A Good for you. That's important. B I thought you did. C He's getting to be a nuisance. D Is the veterinarian a woman? 네, 계속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fire이라고 하면 불이 난 이란 뜻인데요. 관사 없죠? 그냥 on fire이 되는 거 챙겨두셔야 되겠네요. 건물에 불이 났다 그랬더니요. 세상에나 하고 놀랍니다. goodness 비워놓고도 어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떡하지? 라고 물어봤더니요. Get out now. 나가.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불이 난 건물에서 나가라 그랬으니까 나가겠죠. A Okay Where is the fire accident? 어 알았어 나갈게 불이 났을 때 accident 나가는 비상 출구가 어딨냐 화재 시 나가는 비상 출구가 어딨는지 물어보는 A가 정답이 됩니다. B는 무엇이 그 화재를 start 했느냐 뭐 때문에 화재가 나느냐 묻고 있는데 지금 불이 나서 긴급한 상황인데 느긋하게 뭐 때문에 화재가 났죠? 안됩니다. C는 fire trucks 라고 하면 불 자동차 보시면 되는데요. 소방차죠. 소방차가 오고 있다. D는 너 어디가? 라는 거니까 A밖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또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 보도록 할 텐데요. 어 나가! 그랬죠 그죠? 그럼 뭐예요?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Please come with me 요게 가능한데요. Come 이라는 동사가 번역할 때 오다 라는 뜻도 있지만 가다 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거 별표 달고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또 나가라고 했을 때 너 없이는 안 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 won't go without you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나 지금 가! I'm living right now. 지금 가!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함께 5번에 해당되는 대화 지문 다시 들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6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파트 문제가 됩니다. 은행에 월요일날 가야 된다 라고 했더니요. Why didn't you make the deposit today?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입금을 하는 게 어때? 라고 deposit 하는 게 어때? 라고 했더니요. The bank is closed on Saturday. Isn't it? 토요일날은 문 닫았잖아? 그렇잖아? 라고 했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 또는 아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A는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없다라고 해서요. 세이빙스에 S 붙은 거. 항상 복수용으로 쓰이죠. 문법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저축용 계좌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B는 청구서를 내는 것이 overdue. 이게 연체가 됐대요. 주가 기한인데 기한을 넘어갔더라. 청구서 내는 게 기한을 넘어가서 연체가 됐다는 거니까 B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C는 right. I forgot about that. 아 맞다. 토요일날 문 닫지? 내가 깜빡했네. 라고 해서 C가 정답이 되겠고 D는 9시부터 5시까지 우리는 영업을 합니다. 라는 건데요. 오늘 입금하는 게 어때? 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은행에 다니는 사람이고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막 소설 쓰면 안 되겠죠. D 함정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대답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란 땡썽. 아닐걸요? 토요일날도 할 거요? 라고 아니에요. 토요일날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지만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토요일날 안 하는 건 맞지만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입금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They are open until 5 o'clock인데 No. 라고 했죠? 아닙니다. No. 라는 거는 The bank isn't not closed on Saturday가 되는 거죠. 토요일날 문 안 닫습니다. 5시까지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안 닫습니다. 라고 하면서 Not until they've changed their hours. 라고 해서 Hours는 시간. 즉, 비즈니스 hours를 나타내는데 영업 시간을 바꾸지 않았다면 아닐 거다. 즉, 오늘 영업한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날 영업한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함께 들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Number 6 I'll have to go to the bank on Monday. Why don't you make the deposit today? The bank is closed on Saturday, isn't it? A. I don't have a savings account. B. The bill payment is overdue. C. Right. I forgot about that. D. We're open from 9 to 5. 네, 이번에는 Part 3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들려주는 장점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대화 내용 쭉 따라가면서 들어보면 여자의 개에 가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았죠. 질문을 들었더니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bout the woman's dog? 여자의 개에 대해서 맞는 게 뭔지 물어봤기 때문에 두 번째 들을 때는 필요한 정보를 좀 필기하면서 들어주셨어야 됩니다. 음, 세 개가 뭐죠? Since I lost the whole. 지난번에 봤었던 이래로 되게 커졌대요. 허리라고 했기 때문에 암컷이구나 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She's still a puppy. 그래도 아직 강아지라고 하면서 She has a lot more growing to do yet. 아직 더 잘할 게 많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How big will she be when she's fully grown? 라고 해서 다 크면 얼마나 클지 물어봤더니요. 바로 멜루무으트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 개라서 85파운드까지 weigh, 무게가 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저 남자가 되게 크다고 놀랐죠. Yeah, but I like big dogs. 근데 나는, 여자는 큰 개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large fenced yard 라고 해서 큰, fence, 울타리를 나타내죠. Fenced 라고 했기 때문에 울타리가 쳐진 그런 뜰이 있기 때문에 She has lots of room to run around 라고 합니다. 룸은 방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셀 수 있지만 공간이나 여지일 때는 못 세죠. 여기서는 공간이나 여지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서요. 큰 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크다 라고 얘기했죠. 잘 됐다 라고 하면서 You don't want to keep a dog that big in your house.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큰 개를 자기 집안에 두고 싶지는 않겠지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여자의 개니까 두 번째 들을 때는 여자의 개의 크기와 관련된 얘기가 주로 쭉 나왔구나 라는 얘기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보통 코렉트 문제도 주제나 핵심 사건과 관련된 게 좀 많이 나오니까 그와 관련된 필기를 하면서 좀 들어주셨을 겁니다. A는 너무 위협할 정도로 뚱뚱하대요. Overweight 하답니다. 뚱뚱하다는 게 아니라 잘하는 성장과 관련된 거니까 A는 함정이고요. B는 Not completely grown. 완전히 자라지 않았다. 여자가 She has a lot more growing to do yet. 앞으로 자랄 게 더 많더라. 즉, 완전히 자라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B가 정답됩니다. C는 뭐죠? 독하우스가 따로 있대요. 개집이 따로 있다라고 했는데 개집 얘기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냥 뜰이 넓다라고 했지 독하우스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D는 She is part of the toy dog breed 라고 했는데 toy dog breed 라는 거 작은 개 있죠. 장난감 같은 개의 종 즉, 작은 해안용 개의 일부다. 라고 했는데 작은 애는 개가 아니라 큰 개라고 했었잖아요. B밖에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함께 들으면서 정리합니다.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Number 7 Your new dog has gotten a lot bigger since I last saw her. She's still a puppy. She has a lot more growing to do yet. How big will she be when she's fully grown? She's a Malamute. They're large dogs. She could weigh up to 85 pounds. Wow, that is big. Yes, but I like big dogs and we have a large fenced yard. She has lots of room to run around. That's good. You wouldn't want to keep a dog that big in your house. Question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bout the woman's dog? Your new dog has gotten a lot bigger since I last saw her. She's still a puppy. She has a lot more growing to do yet. How big will she be when she's fully grown? She's a Malamute. They're large dogs. She could weigh up to 85 pounds. Wow, that is big. Yes, but I like big dogs and we have a large fenced yard. She has lots of room to run around. That's good. You wouldn't want to keep a dog that big in your house. Question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bout the woman's dog? A She is dangerously overweight. B She is not completely grown. C She has her own dog house. D She is part of the toy dog breed. 네, 8번은요. 쭉 들어봤더니 뭐에 관한 겁니까? 남자가 새 아파트를 얻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질문 들었더니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필기하면서 들어주셨어야 되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주말에 트럭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왜 필요하냐고 what for? What do you need it for? 이걸 한마디로 why do you need it?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what for? 가 이유를 물어볼 때 쓸 수 있구나 알아두셔야 되겠죠? 왜 필요한지 물어봤더니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We found a great new apartment with three bedrooms 라고 해서 침실이 3개가 있는 되게 좋은 아파트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사간다라고 설명을 해줬죠. 여기서부터 새 아파트에 대한 출원이니까 새 아파트 얘기 나오는 이 부분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음 그럼 왜 침실이 왜 3개가 필요하냐 라고 하면서 너랑 너의 아내가 애들이 없잖아 라고 했더니 We hope to start a family soon 이라고 했었죠. 새 아파트는 침실 3개가 있고요. 3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곧 start a family 하고 싶답니다. 결혼만 했다고 가족이냐? 아닙니다. 서양에서는요 start a family는 아이를 낳는 걸 나타내요. 가족이 되려면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까지 있어야지 진정한 family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start a family 가 아이를 낳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곧 아이를 낳을 거고 낳기를 바라면서 My wife's mother is coming to stay with us for a while 아이도 낳을 거고 또 아내의 mother이라고 했으니까 장모님이 한동안 우리와 같이 계실 거니까 그래서 방 3개짜리가 필요한 거죠. 둘이 살면 방 하나면 되는데 애도 하나 낳을 거고 장모님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방 3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음... Well... You definitely need a bigger place than 그럼 정말 큰 곳이 필요하겠더라 라고 했더니요 We do 진짜 그렇다라고 했었죠. 완벽한 장소를 찾았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집이고 Closer to my office 사무실에도 더 가깝고요. 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죠? 새 집은 옛날 집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더 사무실에도 가깝구나 더 낫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a는 사무실에 길 건넘은 있대요.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다만 가깝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함정입니다. b는 네 It has two spare bedrooms and a nursery로 자 방 두 개가 또 있고요. 그리고 i 방이 있답니다. 원래 방이 있고 방 두 개 또 남는 게 있고 i 방이 있다라는 거죠. 방 세 개가 있다라고 했었지 무슨 방인지는 몰라요. i 방인지 어떤지는 모릅니다. 다만 Start a family 애를 낳을 거라고만 했었죠. b 고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c 현재 거보다 더 크다. 맞죠? 현재 거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현재 거보다 더 어... 저기 직장에 가깝죠? c가 정답됩니다. d는 Child-friendly neighborhood 아이에게 좋은 동네에 있다라고 했는데 아이를 낳을 거란 얘기만 나왔지 아이에게 좋은 동네인지 어딘지는 정확하게 끌어낼 수 없겠죠. 출원 문제 할 때는요. 가장 적절한 답은 가장 적게 패라프레징 한 겁니다. 소설 써서 더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함정이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들으면서 정리할 텐데요. 제일 적절한 답 고르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Number 8 Could I borrow your truck this weekend? Sure, I guess so. What do you need it for? We're moving. We found a great new apartment with three bedrooms. Why do you need three bedrooms? You and your wife don't have any children, do you? We hope to start a family soon, and my wife's mother is coming to stay with us for a while. Well, you definitely need a bigger place then. We do. We found the perfect place. It's brand new, and it's also closer to my office than our old apartment. Could I borrow your truck this weekend? Sure, I guess so. What do you need it for? We're moving. We found a great new apartment with three bedrooms. Why do you need three bedrooms? You and your wife don't have any children, do you? We hope to start a family soon, and my wife's mother is coming to stay with us for a while. Well, you definitely need a bigger place then. We do. We found the perfect place. It's brand new, and it's also closer to my office than our old apartment.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man's new apartment? A. It is across the street from his office. B. It has two spare bedrooms and a nursery. C. It is bigger than his current apartment. D. It is in a child-friendly neighborhood. 네, 계속해서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도 역시 추론 문제였었죠. 처음에 들으면서요, 여자가 몸이 좀 안 좋다, 조퇴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두 번째 들으면서는 필기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로 시작을 했었죠? 앞부분을 잘 들으면 이제 주제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I'll be leaving work only this afternoon. 오후에 조퇴를 할 건데 왜 한답니까? 의사랑 만날 예약이 있다. 병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 몸이 안 좋냐고 했더니요. 괜찮은데 그러나 다음에 그 뒤에 문제점이 나오죠. have trouble with 명사는 뭐뭐의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balance, 균형 잡는데 최근에 문제가 있대요. 균형을 못 잡겠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놀라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 what do you think is causing that이라고 물어봤더니요? 모른대요. I've been reading about balance problems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균형 잡는 문제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a number of different things, 각각 다른 수십 개, 여러 개, a number of은 many라는 의미죠. 많은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더라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뭐 심각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여자도 나도 심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I hope it's nothing serious. Me too. I hope so too가 되는 거죠. Me too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화의 핵심이 뭡니까? 여자가 조퇴를 하는데 병원 가죠. 왜요? 밸런스 문제가 있는데 왜 밸런스 문제가 있는지 몰라서 알아보려고 병원 가는 게 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A는 일을 끝내는 게 어렵대요. 일을 끝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밸런스, 균형 잡는 게 어려운 거예요. B는 여자는 문제의 nature, 특색, 본성, 본질, 핵심이죠.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렇죠. B가 정답 되겠습니다. C는 뭐죠? 아무래도 그 병원 예약에 늦을까 봐 걱정이라는데 늦을까 봐 걱정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요. C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를 위해서 일한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균형 잡기 어려우니까 인터넷을 뒤져봤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함께 듣고 정리합니다.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Number 9 I'll be leaving work early this afternoon.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Are you not feeling well? I feel fine, but I've been having trouble with my balance lately. Really? What do you think is causing that? I don't know. I've been reading about balance problems on the Internet. It could be a number of different things. Well, I hope it's nothing serious. Me too.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A. 계속해서 10번 문제도 역시 추론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 들으면서 남자의 아이에 대한 걱정 얘기가 나오는구나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핵심 사건이 뭔지 알면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대화의 주제 포인트는 남자의 장남에 대한 걱정거리입니다. 남자가 자기 장남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요. What's he doing that's bothering you? 라고 묻고 있습니다. bother. 어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성가시게 하다 괴롭히다는 거죠. 걔가 당신을 괴롭히다는 게 뭐냐. 즉, 아들 때문에 왜 괴로운지 물어봤더니요. 밤샘이라 한답니다. He stays up all night playing video games. 비디오 게임하면서 밤샌다라고 걱정거리를 얘기했죠. 그래서 여자가 그레이즈 성적이 어떠냐 물어보면서 Is this activity interfering with his school work? 라고 해서 학업에 interfere, 방해가 되는지 물어봤더니요. Is certainly is? 확실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Is certainly is? 할 때 이 certainly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도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Is certainly is? 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뭐뭐 학원에 딸 때 used인데요. Street A student 라고 합니다. Street A도 어휘 문제로 street 비워놓고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전부 다 A라고 할 때 street A라고 하죠. All A를 받는 학생이 있는데 지금은 skip school. 스킵이 건너뛰는 겁니다. 학교를 건너뛰는 거니까 학교도 빼먹고요. 그리고요. He's barely passing. barely 별표 달아주세요. 겨우 뭐뭐 하는 거죠. 겨우 억지로 가까스로 억지로 억지로 passing. 통과하고 있다라. 낙제만 겨우 면에서 억지로 통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얘기 좀 해봤냐 물어봤더니 해봤는데 I've talked to him until I'm blue in the face. 라고 합니다. 숨도 안 쉬고 계속 말을 하면 얼굴이 파랗게 질리겠죠. 그래서 talk to 누구 라고 얘기를 할 때 blue in the face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지칠 때까지 몹시 화날 때까지 얘기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지무지 지칠 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내 말은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건이 뭐죠. 남자의 아들이 큰아들이 게임한다고 옛날에는 오래 해봤다가 지금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그런 걱정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A는 남자가 심리학자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B는 남자가 좌절하고 있다. 아들 때문에 진짜 괴로워하고 있죠. B가 정답이 됩니다. C는 부부라고 했는데 부부라는 건 없고요. D는 남자 아들이 10대라고 했는데 10대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10대라고 하면 13부터 시작해서 19까지인데 11살 11 네 11살일 수도 있고 9 9살일 수도 있고 몇 살인지 모릅니다. D를 고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아 왜 이렇게 말썽 부리는 건 다 10대겠지? 라고 해서 D를 고르시는데 티네이저라는 거는 정말 틴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애들만 티네이저입니다. 12살은 12죠. 절대 틴이 아니에요. 10살일 수도 있고 12살일 수도 있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밖에 될 수 없겠습니다. 함께 두고 정리하죠. Listen carefully together. Number 10 I don't know what to do about my oldest son. What's he doing that's bothering you? He stays up all night playing video games. How are his grades? Is this activity interfering with his schoolwork? Yes, it certainly is. He used to be a straight-A student. Now he's skipping school and he's barely passing. Have you tried talking to him? Yes, I've talked to him until I'm blue in the face. He just doesn't listen to me.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I don't know what to do about my oldest son. What's he doing that's bothering you? He stays up all night playing video games. How are his grades? Is this activity interfering with his schoolwork? Yes, it certainly is. He used to be a straight-A student. Now he's skipping school and he's barely passing. Have you tried talking to him? Yes, I've talked to him until I'm blue in the face. He just doesn't listen to me.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A. The man is a psychologist. B. The man is frustrated. C. The speakers are married. D. The man's son is a teenager. Now I'm in power for it. 전반적인 글의 흐름을 처음에 들을 때 확인하고 두 번째는 코렉트 문제니까 필기까지 좀 해주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죠 인사를 하면서 와줘서 고맙다라고 했고요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답니다 I know you have all been encouraging your home care patients to try to get a little exercise everyday 라고 했었죠 자, encourage 목조고 투부정사는 목조어가 투부정사하도록 격려하다라는 건데요 home care patient 라고 하면 집에서 care, 돌봄을 받는 환자 즉 집에서 간호받는 환자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집에서 간호받는 환자들에게 좀 더 매일 운동하라고 격려온 거 안 돼요 새로운 브로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브로셔도 어휘정답 나온 적 있죠? 소책자입니다 that I'd like you to live with your patients 라고 해서 환자들에게 남겨줬으면 하는 즉 환자에게 줄 소책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소책자가 reinforces the idea that 이라고 연결됩니다 reinforce는 강화시키다 라는 뜻으로 중요한 단어죠 대디아라는 대디아의 내용을 강화한다는 건데요 5분만 gentle 어느 정도 젠틀맨이 신사죠 젠틀이 부드러운 이라는 건데 심하지 않게 어느 정도를 나타낼 때 젠틀라고 합니다 5분 정도 있죠? 쉬운 거 좀 편안한 걸 sustained 지속적으로 움직이면 can improve strength and balance 라고 해서 힘과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대요 이 소책자는 또 강조하는데 unequally important benefit of exercise 로 똑같이 중요한 운동의 장점을 강조한대요 그럼 아 여러분 환자에게 드릴 소책자를 만들었는데요 그 소책자에 보면은 5분만 운동해도 이렇게 뭐예요? 스트렝트와 밸런스가 좋아집니다 또 좋아지는 장점으로요 뭐죠? a modest exercise program can elevate depression 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운동을 해주면 depression, 우울증을 elevate 할 수 있답니다 elevate가 뭐죠? 그죠? 완화시키다 덜어주다는 뜻으로 어미 정답에 정말 많이 나왔던 단어니까 반드시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 뭐예요? 아 균형감과 그리고 또 뭐죠? 네 힘도 키워주고 우울증도 덜어주고 이런 운동의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소책자 얘기입니다 It boosts self-system 자존감을 붕 키워주고요 그리고요 Can help many older people get a good night to sleep 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Please take the time to read this brochure 시간을 들여서 이걸 읽고요 그리고요 Go for it with your patient 환자와 함께 그거를 검토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게 정답인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이 문제가 바로 규형이었습니다 A는 home care nurses do exercises with their patients 조심하세요 집에서 돌봐주는 간호사들 즉 재택 간호사들이 함께 환자랑 같이 운동한다 환자랑 같이 간호사들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운동하라고 격려하면서 격려해 주는 얘기죠 틀렸습니다 B 운동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혜택을 준대요 맞죠 신체적으로도 좋아지고 정신적으로 좋아지니까 이 소책자 주고 같이 검토하면서 운동하도록 격려하라는 겁니다 B가 정답 되겠고요 C는 뭐죠 운동 프로그램은 모든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다 적절하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냥 환자들과 관련된 그런 마드리트 운동 얘기만 나왔었죠 물론 C는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지만 상식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문에 있는 거랑 일치하는 코렉트한 정보만 골라야 되겠죠 D는 많은 어르신들이요 falling asleep 잠에 빠지는 게 힘들대요 본문에 물론 어른들이 더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잠을 못 잔다고 추측하면 안 됩니다 이건 추론 문제가 아니라 코렉트, 일치하는 걸 그대로 고르는 문제니까 B밖에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럼 함께 들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number 11 good afternoon thank you for coming I'll be very brief I know you have all been encouraging your home care patients to try to get a little exercise every day we've developed a new brochure that I'd like you to leave with your patients it reinforces the idea that just five minutes of gentle sustained motion can improve strength and balance this brochure emphasizes an equally important benefit of exercise a modest exercise program can alleviate depression it boosts self-esteem and can help many older people get a good night's sleep please take the time to read this brochure and go over it with your patients question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ccording to the talk good afternoon thank you for coming I'll be very brief I know you have all been encouraging your home care patients to try to get a little exercise every day we've developed a new brochure that I'd like you to leave with your patients it reinforces the idea that just five minutes of gentle sustained motion can improve strength and balance this brochure emphasizes an equally important benefit of exercise a modest exercise program can alleviate depression it boosts self-esteem and can help many older people get a good night's sleep please take the time to read this brochure and go over it with your patients question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ccording to the talk a. home care nurses do exercises with their patients b. exercise has physical and psychological benefits c. exercise programs are suitable for people of all ages d. many older people have difficulty falling asleep 네 계속해서 12번 추론 문제 되겠는데요 의견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럼 주장하는 의견을 생각을 해서 거기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주제를 생각하고 파악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자 every return these days 요즘에 어느 쪽으로 돌아보든 간에 we hear about somebody asking for a handoff from the government to bail them out of financial difficulties 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누군가가 얘기하는 걸 듣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ask for는 요청하는 겁니다 handout이라고 하면 내주는 어떤 자료 같은 걸 나타낼 수가 있는데 뭐죠 바로 정부로부터 나오는 문서 같은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서죠 그들을 financial difficulties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구해주겠다 즉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정부 발표 문서를 요구하는 게 많다 저희 구해주세요 정부에게 의존하면서 우리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구해주세요 우리를 bail out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죠 if a business makes a terrible investment and loses money 라고 합니다 사업체에서 아주 안 좋은 투자를 해서 돈을 잃게 되면 왜 taxpayers 납세자들이 help them 도와줘야 되느냐 질문을 던지고 있죠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던지면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왜 그래야 돼 그 말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저기 보면 우리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필요 없어 라는 뉘앙스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죠 first 우선요 the banks had their hands up then the insurance companies and now the automobile industry is asking for their share of your money 이라고 합니다 일단 은행 쪽에서 뭐죠 손을 내밀었죠 돈 좀 주세요 손을 내밀었고 이제는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도와달라 그리고 지금은 자동차업계에서 뭐죠 당신의 돈의 몫을 달래요 납세자들한테 돈 주세요 정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individuals bought houses they cannot afford and signed bad mortgages they didn't read and somehow that becomes the government's problem 이라고 합니다 이 개개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집을 자기가 afford도 할 수 없대요 afford도 어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재정적으로 또는 시간적 능력이 있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능력도 안 되는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뭐죠 읽어보지도 않고 그 왜 몰기지 몰기지가 뭔지 아시죠 우리 왜 몰기지 몰기지 그런데 그 몰기지가 몰기지가 되는 겁니다 담보대출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담보대출에 막 서명을 했어요 저당 저당이 바로 몰기지인데 저당하겠다 집을 저당 잡고 빌린다 이렇게 서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제 집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정부의 문제가 돼버린다 개인이 잘못해놓고는 이거는 정부의 문제가 돼서 납세자들의 돈이 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What have happened to letting the market work? 라고 또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진 거죠 시장 경제가 work 제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즉 시장 경제에 맡기는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Have we completely abandoned the notion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여기서 땡땡땡땡 정답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죠 개인의 책임이라는 그런 개념은 완전히 버린 겁니까? 개인이 책임져야 되지 왜 정부한테 납세자한테 왜 떠밀고 있어? 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는요 화자는 믿는데 정부가 좀 더 책임을 져야 된대요 재정위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거꾸로죠 개인이 잘못했으면 개인이 책임져야 되지 왜 납세자한테 떠밀어? 정부한테 떠밀어? 라고 따지고 있는 거니까 A 함정입니다 B는 화자는요 재정적 위기가 너무나 심해서 정부가 당연히 반드시 must intervene 중지해야 된대요 거꾸로죠 반대고요 C 화자는 prisms 가정하는 뜻 납세자들이 기꺼이 도와줄 거다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기업체들을 도와줄 거다 아닙니다 정답은 D밖에 될 수 없죠 화자는 믿는데 People should be held responsible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For the poor decisions they make 그들이 내리는 좋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D가 정답 되겠습니다 그럼 함께 듣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주제가 뭔가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됩니다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Number 12 Every will return these days we hear about somebody asking for a handout from the government to bail them out of financial difficulties If a business makes terrible investments and loses money why should the taxpayers help them? First, the banks had their hands out then the insurance companies and now the automobile industry is asking for their share of your money Individuals bought houses they cannot afford and signed bad mortgages they didn't read and somehow that becomes the government's problem Whatever happened to letting the market work have we completely abandoned the notion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speaker's opinion from the talk? Everywhere we turn these days we hear about somebody asking for a handout from the government to bail them out of financial difficulties If a business makes terrible investments and loses money why should the taxpayers help them? First, the banks had their hands out then the insurance companies and now the automobile industry is asking for their share of your money Individuals bought houses they cannot afford and signed bad mortgages they didn't read and somehow that becomes the government's problem Whatever happened to letting the market work? Have we completely abandoned the notion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speaker's opinion from the talk? A The speaker believes that government should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a financial crisis B The speaker believes that the financial crisis is so severe that the government must intervene The speaker believes that people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poor decisions they make 자 계속해서 13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13번 역시 주제를 물어보던 문제였습니다 아 주제가 아니라 출원 문제였습니다 출원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제와 관련된 게 정답인 경우가 많다 그랬었죠 교통사고 관련된 내용인 거를 처음에 들으면서 알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 들으면서는 좀 필기하면서 확인을 하셨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심각한 교통사고가 웨스트 레이크 브릿지에서 벌어졌다라고 나왔습니다 경찰과 앰블런스와 그 다음에 파이어 서비스 퍼스널이라고 했는데요 이 퍼스널 동그라미하고 별표 달게요 직원들이란 뜻으로 S 안 붙이고 복수입니다 그래서 퍼스널 R이 된다는 거 챙겨 두셔야 되겠죠 경찰 그 다음에 구급차 소방관 직원들 소방관 관련된 직원들이요 언더스인 그 현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뭐냐면 해졸더스 케미클 유닛이 도착할 때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해졸더스는 해로운이란 뜻인데 유독성 화학물질 처리반을 기다리고 있대요 세마이 트레일러 트럭 러스트 컨트롤이라고 했었죠 세미 트레일러 트럭이 중심을 컨트롤 통제력을 잃고 그리고 오버턴 전복됐죠 뒤집혔고 그래서 노트바운드 트라픽 북쪽으로 가는 모든 교통을 막아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안전, 대중들의 안전을 ensure,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는 차선도 역시 막아버렸대요 Homes and schools in the surrounding area 그 주위에 있는 학교나 그 홈즈, 집이나 schools, 학교들은요 evacuated, 다 evacuated 이베큐에이트도 어휘정답 많이 나왔었죠 대피시키다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사람들이 다 와있는데 작업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독극물, 화학물, 해절도 싼 물질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그 주위에 북쪽, 남쪽 다 막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대피시키고 아주 심각한 화학물질이 있는 트럭이 넘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경찰 대변인은요 그 다리가 언제까지 문 닫는다고요? Further notice 추가 통보할 때까지 문을 닫을 거고 그리고 there is no indication when residents will be able to return to their homes 라고 해서 주민들이 집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모른답니다 어떤 징후가 없대요 If you normally take the western lake breeze on your commute home Commute가 출퇴근하는 거죠 출퇴근할 때, 집에 갈 때 그걸 탄다면 그 다리를 이용한다면 Alternative route, 다른 대안의 길을 이용하고 그거 이용하지 마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A는 전복된 세미 트레일러 트럭이요 Four lanes of traffic이라고 해서 네 개의 레인, 차선을 막고 있다라고 했는데 북쪽으로 가는 모든 차선을 다 막고 있다라고 했지 이게 몇 개의 차선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답이 될 수 없겠고요 B는 세미 트럭이 어쩌면 toxic material, 독이 있는 물질을 갖고 있었겠다 그쵸? B가 정답됐죠 Hazardous를 toxic이라고 바꿨을 뿐입니다 독이 있는 물질이 있었는데 이게 전복되면서 사람들 대피시키고 난리가 난 거죠 B가 정답이 됩니다 C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체로 가는 전기가 끊겼대요 전기 끊겼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D는 Western Lake Bridge가 아주 인기 있는 많이 이용되는 출퇴근 노선이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답은 B밖에 될 수 없겠습니다 함께 듣고 다시 한번 추론해 봅니다 Listen carefully together Number 13 There has been a serious motor vehicle accident on the West Lake Bridge Police, ambulance, and fire service personnel are on the scene and are awaiting the arrival of the hazardous chemical unit A semi-trailer truck lost control and has overturned blocking all northbound traffic To ensure public safety, the southbound lanes have also been closed Homes and schools in the surrounding area have been evacuated A police spokesman said the bridge will be closed until further notice and there is no indication when residents will be able to return to their homes If you normally take the West Lake Bridge on your commute home please use an alternative route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announcement? There has been a serious motor vehicle accident on the West Lake Bridge Police, ambulance, and fire service personnel are on the scene and are awaiting the arrival of the hazardous chemical unit A semi-trailer truck lost control and has overturned blocking all northbound traffic To ensure public safety, the southbound lanes have also been closed Homes and schools in the surrounding area have been evacuated A police spokesman said the bridge will be closed until further notice and there is no indication when residents will be able to return to their homes If you normally take the West Lake Bridge on your commute home please use an alternative route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announcement? A. The overturned semi-trailer truck is blocking four lanes of traffic B. The semi-trailer truck may have been carrying toxic material C. The electricity to all businesses in the area has been shut off D. The West Lake Bridge is a popular commuter route for residents If you encounter someone, 누군가를 만나는데 Who is breathing very rapidly 빨리 숨을 쉬고 있고요 그리고 appears to be in distress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고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면서 고통스럽게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There are several very simple things you can do 도와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게 있다 라고 하면서 과호흡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용히, even voice Up and down, 이게 아니라 평범한, 평평한 목소리로 똑같은 어조로 조용히 얘기를 하라는 거죠 손이 지르거나 그 사람에게 frighten, 겁을 주는 건 하지 말라고 합니다 Distress is contagious, but so is calmness 라고 해서 고통 같은 것도 전염성이 있지만 조용함, 침착함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침착해지겠죠 Quickly try to determine if the breathing difficulties are associated with a more serious problem 이라고 합니다 재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숨쉬기 어려워하는 게 좀 더 심각한 문제 예를 들어 주고 있죠 심장마비 같은 거랑 관련이 있는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왜 과호흡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Really if I will experience any pain 거의 뭐냐면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했죠 Really? 라고 합니다 거의 아닌데 거의 뭐 고통 같은 거는 잘 겪고 있지는 않대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Inquiries the person to take long, deep, slow breaths 라고 해서 breath 라고 나왔죠 그 사람에게 길게, 느리게, 천천히, 심호흡하도록 이렇게 격려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과호흡과 관련된 건데 A가 최상급 함정입니다 가장 흔하다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가장 흔한 호흡기 질환이다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B는 과호흡이 cardiac arrest, heart attack과 관련이 될 수도 있더라 네, heart attack을 다른 말로 바꾸면 cardiac arrest가 되는 거죠 paraphrasing 했습니다 B가 정답 되겠네요 C는 항상 anxiety랑 관련이 있대요 100%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Always 때문에 함정이 되는 겁니다 D는 regular breathing, 규칙적인 호흡으로 치료가 될 수 있더라 라고 했는데 규칙적인 호흡이 아니라 긴 심호흡을 하도록 격려하라고만 나왔죠 규칙적인 호흡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B밖에 답이 될 수 없겠네요 함께 듣고 정리합니다 Listen Calculing one more time Number 14 People have many different reactions to difficult situations One reaction is hyperventilation If you encounter someone who is breathing very rapidly and appears to be in distress there are several very simple things you can do First, always speak in a quiet, even voice Do not shout or do anything that will frighten the person Distress is contagious, but so is calmness Quickly try to determine if the breathing difficulties are associated with a more serious problem such as a heart attack People who are hyperventilating rarely, if ever, experience any pain Encourage the person to take long, deep, slow breaths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talk? People have many different reactions to difficult situations One reaction is hyperventilation If you encounter someone who is breathing very rapidly and appears to be in distress there are several very simple things you can do First, always speak in a quiet, even voice Do not shout or do anything that will frighten the person Distress is contagious, but so is calmness Quickly try to determine if the breathing difficulties are associated with a more serious problem such as a heart attack People who are hyperventilating rarely, if ever, experience any pain Encourage the person to take long, deep, slow breaths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talk? A. Hyperventilation is the most common breathing problem B. Hyperventilation can be associated with cardiac arrest C. Hyperventilation is always associated with anxiety D. Hyperventilation can be cured by regular breathing 네, 오늘 진단평가하면서 정말 많은 내용들 다뤄봤는데요 내 실력이 요만큼 있구나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 아, 좀 깜깜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단평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파트별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요 You still have the chance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부하면 되거든요 오늘은 내가 뭐 14개 중에서 5개 맞았다 상관없어요 복습 위주로 꼼꼼하게 공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It's a start 지금이 시작이니까요 차근차근 저와 함께 나가시면서 공부하신다면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전혀 걱정하실 거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죠 See you next time then Bye bye